일단 여기 지금 이동 자 가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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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이쪽이쪽이쪽 아직은 아직은 여기 지금 아직은 교전 아닌 것 같고 다시 이동 다시 이동이죠 이쪽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자 이쪽에 지금 자 여기 아 여기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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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전 교전 에이 교전 지금 붙는 것 같은데 에이 붙었어 아 여기 붙었죠 아 여기 붙었구요 교전 교전 붙었죠 지금 그러나 이게 동주의 복진에 있어요 오늘 지금 아 이거는 파콜인데요 파콜이에요 파콜 에 아 자 어떻게 일단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면 자 다일마을 기다리나요 안 보이는데 아 가보 일단 가보죠 다일마을 에 아 여기 여기 대기가 아닌데요 이 구절 아 여기 대기가 아니고 어 어 이거 아 이거 에이 무기님 있구요 아 붙었어요 여기 완전히 자자자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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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돌아서 보죠 에이 무기님 에 아 아 자 출동사민족 허시장이 지금 누웠는데요 자 쭈우스님 볼까요 에 신화학당님 놀이 아 이쪽 이쪽 아 이쪽에 마르도님 있구요 아 아 여기요 여기 지금 음 일마르님 볼까요 아 아 벌써 이게 지금 에 방이 지금 이쪽 아래쪽 홍마님 아 여기 자 위쪽도 있는데 란초님 있구요 시아단 시팡님 자 뒤쪽에 나의 신화혈이구요 아 무기님 에 그리고 데 공산당씨니 아 여기 초크님 노리고 있었어 저쪽 저쪽 에колventh 에 여 역돔님 노리고 척쌀 무기님 아 견자내 완전히 무기님 현재 하고 있고 공산당 씨니 저게 있죠 4대천왕 이 무기님을 지금 견제를 완전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완전히 노리는데 예예 감사하구요 자 인원 지금 보니까 좀 차이가 나요 강주 예예 감사하구요 이거 지금 디버프때메 강주 예 감사하구요 아 이 새끼도 좀 누웠기 때문에 아 지금 올해 왔죠 왔죠 왔어요 지금 아 인원 차이가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많아요 많아 인원 차이가 아 저같으면 사실은 이거 도전 안할텐데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보니까 예 자 신학한인들이구요 아 여기요 에 무기님 못가요 무기님 타겟 타겟이 에바드프레로 지금 날리고 있어요 일단 날리고 보는거죠 서포트 바이어 에 이거 지금 에 에 정말리도 핀포인트샷 지금 에 날리 자 민수연님하고 지금 에 여기 유윤님 있고 역시 포션 제작자라는 친구 바꿔서 유윤님 보이거든요 어 씨 개대사님도 보이죠 아 지기님 놀이구요 아 아 아 에 여기 저 저 저 저 저 저 이제 이 그쪽으로 이 그 이 그쪽으로 이 그쪽으로 아 이 그쪽으로 섞여 섞여 좀 있죠 지금 에 여기 여기 이 그쪽으로 쌀 에 세크애님 놀이고 일만원님 에 에 에 공산당님 볼까요 에 에 조급빵 이 야 이 조급빵님 저 장명님 태우님 에 무기님 에 교우님 볼까요 아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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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입으로 인원이 많이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병성취를 먹고 또 콜 했다 에씨 이 상황에서 무슨 전면전에서 병성취를 먹고 콜 할 그 전순이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자 이 브럴도 좀 엄청 적진 않고 지금은 어느정도 아까보다는 팟지수를 늘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신화일보다는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아 아 한 파티 두 파티 세 파티 다섯 한 일곱 열 열 한 아홉 파티 아홉 열 그러면 하지만 아직도 한 두 파티 정도 이상은 적은 것 같은데 아홉 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게 좀 어딨지요 여기 멀리 있어요 어? 이 비인분이신 것 같아 비인분이 아니라면 저한테 이렇게 손수로 우편이 아니고 이렇게 교환도 줄 리가 없어 예 여기 아 지금 지금 이 복을 입고 지금 이렇게 계신데 응 뒤로 싹 돌아서 단발머리 같기도 하고 에이 정말 아름다운 외형인데요 단발머리에요 대국민님 이게 지금 커머님인데 부대찌개를 주로 먹는 커머님이에요 부대찌개 먹고 남은거 와루밭이라도 주시려는데 누군가 생각을 또 해요 응 대국민 커머님? 응 응 응 이거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이거 한 60개 놀래다가 10개 떼인 것 같아요 에이 어쨌든 고맙고요 에이 아주 감사해요 자 커머님의 선물이죠 자 일단은 백인데 이게 전방 테이프 교전을 준비하나요 응 여기서 응 여기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주우님 응 또 여기저씨 안쪽에 적어놔야겠는데 아이고 여기저씨 강주우님 예 그렇지 이님 지금 제가 지금 눕는게 너무 좀 애처롭고 이런 심정 이런건데 에이 신달프님 여기 저 혼자 아 이거 지금 아 기습 한번 지금 찌르고 왔네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뭐 씌워도 그죠 여기까지는 뭐 어차피 좀 허용해야 되는 것 같죠 자 먼저 통하는 캐릭터 일단 저렇게 좀 찌르고 알때는 자 어떻게 올지 응 동탈교전이 나올지 어떻게 또 한번 에이 또 한번 아 여기 이거 지금 에 선방했죠 에이 일단 온다 일단 강중개님 이 파티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라면 지금 전면전 음 상황에서는 뭐 크게 아 다시 한번 다시 에이 여기요 강중개님 노렸죠 에 자 에 에 아잇 에 에 죽 죽개가 아닌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할지 이게 뭐 설마 어 히오 크레스로만 뭐 흔들어 보나요 에 에 헤헤 진짜 한번 헤헤 에 어떻게 아 다시 한번 또 한번 누리는데요 자 강중이 에 이건 지금 다가게 되죠 신달프님이죠 혹시 에어달프라를 칭호받고 있는 분이구 여기 오딘님도 있죠 시어 신화열조 코다시어라는 칭호받고 있는 분이예요 코다시어이기 때문에 종집을 찍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시어들 한번 흔들어 보나요? 다시 보고 지금 여기서 아마 지금 교전하려는 그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면 다시 좀 쳐줬어 야영재 김치님은 지금 간단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제보 야영재 이 제보요 김치님 가보죠 가보죠 까지껏 아니 이거는 그렇죠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선포진에서 택인데요 자 리삼님도 있고 자 아 어떻게 어떻게 지금 에 전면전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에 푸기 에 맞아요 맞아요 아 맞죠 아 여기 붙었죠 에이 죽팍님 있구 에이 이거는 완전 지금 에이 아아 전면전이요 자 일단 우기님 볼까요 여기요 아니 이거는 저 파콜인데요 ㅋㅋㅋㅋㅋ 아~~ 이거는 지금 파컬 아~~ 한번 쓰읍 다일마을교전 한번 한려고 음 아 여기요? 다일마을교전을 할려고 지금 온거 같.. 1987 에이~~ 여기 붙었죠? 야.... 여기요 여기 여기 위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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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으로 가보죠 아 여기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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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D 예app для 아 일단은 지금 에 붙었어요 이거는 지금 에 자 죽쌀님 볼까요 엔지요님 놀이구요 쭉쭉팔리 일마레님 파티 에이 뒤쪽 빠져있는데요 에피꺼님 파티가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 또 본 죽쌀 여봉님 저기 시나완이님 있구요 에이 엔스요님하고 히팡님 에 누웠고 저 아칭에서 쾌악범님 이 파티죠 타이카라 돌주목 타이카라님도 여기 지금 있고 에 바라라 여기 노리고 있어요 자 자 적사님있죠 여기 에 그리고 이쪽이쪽이쪽 아 여기 주방 자 이삼님 은스요님 안잡히는데 조은스님도 안잡히고 에이 무기님 잡히네 자 식사님 노리고 있구요 아 그러나 지금 에이 위쪽에도 지금 많이 계단쪽이요 신화열 에이 계단쪽이 아래쪽까지는 다 에이 신화열이 좀 밀었구요 아 여기요 자 어디잇노래 요건 좀 밀은 모양이죠 신화열이 에이 자 이 부들이 지금 밀립니다 에이 다시 바꿔 자 신전 한번 가볼까요 이게 좀 아 에이 에이 신전 왔는데요 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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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г 아 별보 이동사항은 없어요 지금 아직 2부절 어렵다고 판단한거 같은데 지금 2부절은요 자 일단은 좀 파콜에 이은 달 마을 선포진 상태로 한번 여기서 이제 전면전 한번 치뤄보는 건데 자 이동인데 자 이리 에이 지금 왔죠 아 여기서 자 부적이에요 부적 아 여기 지금 뒤에서 한번 찌르고 있는데 찌르고 있죠 찌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한번 자 에이 지금 자 부적인데 에 아 여기 자 무적이에요 무적 자 어떻게 할지 아 이거 자 아직 무적인가요 존스님 아 무적이에요 무적 자 에이 타겟 해제한거 같고 에이 지금 교전이죠 지금 교전이죠 지금 교전이죠 여기요 여기 자 백팡님도 보이고요 에이 무기님을 에이 무기님 찌르네 백팡님도 용무기당검이죠 백팡님 절대독검이라는 칭을 받고 있는 분인데 아 여기서 지금 막토님 노리는데 아 이불사모아 막토님을 노려요 자 음산당님 못가 에이 여기 막토님 계속 노리고 일마레님 못가 이쪽에 어쌤상태고요 초코님 찌르고 있고 아 무적임이 지금 아 그냥 아시트 이거 아시트 누르는거 같은데요 어 아 아 자 에이 이거 아시트 놀랐어요 무기님 안잡혀 그죠 자 이거 뭐 이불을 밀리면 뭐야 시나일이 밀리면 뭐야 아 으음 윽 음 으음 으음 esa 자 자 여기 덱이구요 아니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음.. 뭐 인완? 에이 폭풍하는 것도 안문제 예전 장얘기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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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바로 에이 여기요 지금 에이 이거 지금 붙었죠 아 이거 퍼프가 자 지금 에이 소프트폰 자 야망 회장님 볼까요 에이 여기요 에이 일단 접으시고 아.. 자 다시 왔는데요 자 뒤쪽에 신화를 좀 많이 지금 예 포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약간 좀 에이 전지나 볼까요 자 오드님이 꾸려보시고 에이 아이자 노도 안풀면 오드님 에이 에이 왠지 파콜 자 거의 뭐 좀 에 파콜교전 정도 하듯이 에이 전면전 규모에서 파콜교전식으로 지금 해주는데 에이 아 이거 업데이트 때문에 좀 더 파랗게 보이나요 음.. 굉장히 파란데 3단이라고 해도 이거 믿겠는데요 음 이거는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위블론이 무기도 한번 볼까요 비결해 봐야 되겠는데 이 색깔을 이것도 아 이것도 굉장히 더 더 파라진 것 같아요 이것도 용기인데 지금 위블론 음 아 여기 이게 진짜 더 파라진 것 같아요 책이 업데이트로 아 이 책 굉장히 그쵸 여기요 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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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자 hop 이거 굳이 이렇게 색이 더 좀 도드라지는데 응 그쵸 구 יותר 우리 One 여기 공격이 음.. 요거는 다른 쪽 이동같은데요 자 일단은 다른 쪽에 이동 같구요 저 오른쪽 가는거 같기도 하죠 음 백팡님도 역시 맞애 용무기 담그는 분인데 아니죠? 제가 왜 여기서 기화를 하죠? 아이 바보도 아니고 정말 제가 왜 여기서 귀환을 했죠? 사냥터에서 귀환하는거는 몰라도 지금 마을인데 이동을 해야되는건데요 에이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요 정말? 응? 미인들이 챙겨주질 않으니까 제가 너무 지금 응? 응? 버프도 받고 저는 이제 미인분들이 하나씩 다 챙겨줘서 응?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다 음.. 음.. 아직 덱인가요? 음.. 자 다른 서버 지금 교전상황은 어떤가요? 자 자 드비라든지 브렘논 리오넬 뭐 네비터? 음 네비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자 그럼 잠시 그러면 커피 한 잔 끓여오구요 그동안 지금 비록은 위로 보시는 분들 로그인 하셔가지고 추천 주실 분 좀 주시오 자 일단은 뭐 좀 아직 대기 같은데 잠시 그럼 커피 한 잔 끓여오구요 야영지? 응 교전? 아잇잇잇자 가보죠 가보죠 음음음 지금 교전이란거구요 에이 지금 자 여기여기에 아 보라가 됐죠 쟤가? 응 이거는 지나갔다 찍혔고 아닌데 아닌데 지금 예 감사하구요 보라가 풀려야되는데 아 여기 해를 딸려 들어갔죠 응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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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보라가 풀려야되는데 왜 보라냐 왜 보라냐 미스로 보라가 됐죠 응 다른 서버 지금 소식이 아 여기 지금 교전 에이 교전이에요 아 여기 있죠 있어 있어 아 무기님 꽃샘 상황이구요 자 쫄스님도 있죠 일말의 뉴스 뒤쪽인데 쌀님 자 공상당 씨님 에 태오님 없죠? 아 태오님 있네 에 여기여 자 무기님 볼까요 에 할 따님 놀이구요 에 누군사항이 있다며 친달푸님 저쪽을 저쪽을 맞아가지고 지금 공사하님 에 자자자 이쪽에서 지금 교전하는거야 아 이제 안보이는데 저기가 이예님하고 노동 무모님 저 위쪽이에요 어깨에다 아 저 홍마님이 들어왔는데 아 이쪽이 좀 대인수연님도 좀 아 이쪽이 좀 대인수연님도 좀 없지 안잡혀 안잡혀 에 안잡혀 자 이것은 지금 자 없죠 어 어시피가 지금 안잡혀 에 밀린 모양이네 자 중소리 자 밖고 이거 심전 저 심전 가나요? 자 이동 시아다님 에이 쫄스니 아 여기여 여기 아 빨다님 아 여기여 지금 팔다님 놀이고 이건 뭐죠 지금 여기 마른데요 아 지금 무기님 여기 태오님 놀이고 아니 이거 그냥 도전인데 지금은 아 여기여 여기 저크스 에 무기는 놀이고요 자 죽살림 볼까요 무적이예요 일단 예 붙었는데요 아참 일단 저쪽 아 저쪽에 파트들도 있는데 이것도 팟대팟인가요? 팟대팟인가요?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정권님 아 여기요 태오님 있죠 아 지금 무기님 태오님 누웠고요 아 이게 지금 아 팟대팟이다 아 이거는 그렇다면 토니도 샷 날리고요 대충 날려도 막 쓰러진다는 그 얘기 했었었는데 무기님이 이게 아프다고 봐야돼 그래도 어 맞습니다 장벽놀이 띵띵놀까요 북선님도 여기 좀 부활터 같죠 네 여기요 지게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 따로 교전하는 것 같다 아 이거는 지금 따로 교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팟대팟 공식적으로 아 비싼 놀이고요 지금 아 하찮 저기 예복을 입고 지금 힐을 하는데 자 이거는 자 밀사님도 매우 무기 장벽놀이 있고요 이거 오택님은 자 이거 마크가 네 지금 지금 예 애장벽놀이 있고요 아 지측 지측 베레사님이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자 뒤에 또 있어요 흑스원님놀이 어 자 에 요원님도 없고요 이거 팟대팟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아 그냥 교전 같아요 아 유니스요닛까지 있고 에 요기 지금 아 파쿠 파쿠 따라가기까지 하는데 지금은 자 에 요기요 따라왔어요 완전히 지금 음 아 이런식으로 지금 흑스 음 이건 팟대팟이 아니다 헤헤 이건 교전 응 교전한거네 이거 대국민님 이거 지금 쓰러졌어요 음 코몬 이렇게 지금 호칭돼있죠 에 백팡님도 있고 음 음 지옥에 어 저 에 어 여기 지금 계속 지금 아 여기 완전히 지금 개견님 만천이 있고요 장병 음 지옥에 자 복가입 2 3 수요님 있나 저거 있어 에 있고 무기님 있고 에 있어 음 자 여기 왔는데 음 이거 뭐 나쁜건 아니고 어차피 뭐 지금 아예 뭐 전면정 교전 안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 뭐 전면정 교전해서 좀 밀렸더라도 에 인원 좀 유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유리한 교전 상황까지도 만들고 뭐 이런거 자체가 나쁜건 아니고 에 에 에 조빵님 그렇죠 런다님을 좀 끌어서 이거는 어디든가 데려갈 생각 같기도 같고 우숙한 장소 왜 눈치챘어요 런다님도 움직여주고 있고 음 아 했나요 아니 이거 지금 아 교전 같은데 아 붙였죠 아 붙였어요 지금 완전히 명중님 있구요 백팡님 좀 노리는데 아 여기 백팡님 졸스님 노리구요 아 이 지금 여기 졸스님 빨간님 노리죠 조곡방님 지금 에 지금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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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00원님 예 인수여님 있구요 자 이 척살님 볼까요 에 여기 다 있죠 아 지척지척지척지척 에 복수님 눈상 아 케합폭님 여기가 지금 아 케합폭님 일단 복수님도 없고 무기님 있죠 여기 에 교님 아 저 세말독파티 교님파티를 지금 노리고 저 200원님 지금 예란이 뭐 케합폭이 없어서 수습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자자 전진 전진인데요 백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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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팡님 백팡님이 지금 쏘라타님 아 여기서 보라가 되네 쟤가 자 일단은 보라가 됐고 자 고사당이시 아 여기요 음 일단은 일마라 님이 있어요 핫장님 노리고요 아 일단은 이런 이모는 좀 아마 비슷하 에 비슷할 수도 있고 동파티 교전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에 뜰띵 뜰띵 바나를 예 백팡님 볼까요 에 바나를 계속 찌르는데 여기 에 찔러 아 여기서 에 빠져봐 아 에 에이 못 빠져나왔고 갈 수 없고 존스 님 있구요 지금 에 무기 님 일단 눈상 버프 볼까요? 버프 있죠? 자 부활 부활 부활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무기 님 자 인쌤님 존스 님 있구요 아 여기서 지금 에 부활 됐죠? 됐죠? 에 야 200원 야 양쪽 부활이 빠른건 아니예요 양쪽 지금 부활이 빠른건 아니구요 또 어 아 탱강님 어 자 자 일단은 아 텔포 눌러들어 한 번 가는거 같네요 지금 자 정권님 후밑 쪽이 있구요 아 시가자 텔퍼 쪽 일단 눌러들어 한번 가는거 같네 잘까 님 있고 폭선이 아 여기요 아 이거는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음 다시 가는데 전진이죠 아 지금은 저기 동탈 아 동탈하나요 뭐 여기서 예 좀 초코님 있구요 무기님 자 이건 동탈이 아니라면은 지금 예 경렬이 있고 아 여기 한번 하긴 하는데 지금 아 지금 저 좀 있어 지금 저기 버치면서 일단 동탈하는 다른 파티하고 합류해 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아 샤키님 누리구요 맥팡님 있죠 야망효연이 왔어요 아 지금 일단 부릅 자 예 지금 무기님까지 왔고 예 예 살렸어요 살렸어요 일단은 자 한번 자 예라님 누리구 아 야망효연님 아 누운 상황인데 아 이쪽이 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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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자 뒤에 바나를 입고 왔잖아요 흰달프님까지 좀 뒤에 노리고 예 누리구 예 족살밀만 했네 동삼에 태우는 다 있죠 초코님을 누리구요 아 이쪽이 쪽아 바나를 쪽장 어 여기 야망효연 아 저 울타리 밖에 포진해 있어요 지금 자 이불을 예 틀띠니 무기님 파티님 텔퍼 쪽이죠 자 200원 입놀이구요 일단 일말랭을 누리는데 예 무기님도 신달프님 이번에 노리네요 예 부티 쪽에 일말랭을 누리죠 예 무기님 노리고 역시 언젠까지 떴는데요 우측에 우양님 복수님하고 우유랑님 태우님 비파티 표정전 태우님 아 명효님 누웠고 달공님 있죠 아 야망효연님 일단 누웠고 자 존스님 볼까요 예 존스 백팡님도 없는데 아 여기 백팡 아 존스님도 없고 어시이장 캐릭터 예 신화제에서도 예 노려주는데요 예 설거님 명릉님 무기님 무기님 이쪽 볼까요 일단 얼팔이구요 라틴님 누리구요 자 여기에 여기 신달프님도 있고 예 버프심 전에 줄 것 같은데 쾌학벙님 누리구요 저 백팡 예 파티무좋 역돔님 누리구요 아 어느정도 교전이 길어지구요 응 일단은 일단 주화 빨단이네 빨단이네 아 이게 지금 이쪽에서의 그럼 교전이 치열한데요 지금은 아 에 양쪽 사상자도 지금 많이 생겨요 아 부기님도 에 치열한데 이거 지금 아 지금은 자 아직도 간 것 같아요 무기님도 이거는 지금 계속 누르고 지금 텔퍼 기존 하나요 아 이거 지금 족살리 홍성단이 퇴원 밀말에는 다 있죠 에이 지금 텔퍼 존슨이 파티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좌측에서요 자 여기 지금 존슨이 파티 인수연님까지 왔죠 지금 아 여기 지금 공산당님 있고 자 공산당님 볼까 에 이쪽에 최악폭력성 일말이야 여기를 지금 이제 개선님 자 일단 버처 죽은 죽은데 지금 여기요 자 명중님하고 초코님님 이 파티 존슨님 파티인데 자 태오님 노리고요 자 이 이때 이제 아 다시 아 다시 왔죠 무기 무기님 파티 다시 왔고 쭈니님 노리고요 에이 이건 좀 아 아직도 찍고 지금 텔퍼 교전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 후미 쪽에 빠진 파티 이때 아 아 에이 이 동 같은데 이 동이죠 이 동 이동 이 동 에이 거에요 존슨님 파티 공산당님 파티가 따라 붙죠 지금 표정님 노리고 아 여기도 지금 교전이야 아랫쪽 교전이죠 아랫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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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흑나님하고 에이 공산당님 신임 저 저 파티 가져가죠 하 이게 신달풍이네 여기 원투찌 여기요 베레사님 파티입니다 있죠 신검님 베레사님 한강님 혹돔님 우측우측 동두국님 까지 있구요 이쪽이 계속くering 이거 아니고 자 무기님 무기님은 일단은 아 이건 아니고 특권님 파티까지 있고 조그빵님 백팡님 여기 있네요 백팡님 뒤에 찌르고 들어갔는데 에 여기요 여기 에 착쌀님 노리적 야마효연님 여기 있구요 아 이건 자 야마효연님 파티 빠졌어요 빠졌구요 빠졌구요 아 요쪽을 지금 아 기대없는거 적순님 파티 또버님 노리구요 아 역시 아 여기 쫄스님 파티 일단은 좀 버텨주는 역할을 좀 하는데 쫄스님 파티다 파티가 백팡님 노리구요 뒤에뒤에뒤에 뒤에뒤에뒤에 백팡님 뒤에뒤에뒤에 이쪽 볼까 이쪽 이쪽 자 인수연님 파티 어딨죠 형팡님에 캔슬링 백장님 아 이쪽 뒤쪽이 밀렸나요 에 자 뒤쪽이 에 일단은 밀린 모양인데 뒤쪽은 에 무기님 노리죠 자 버텨주나요 또 무기님도 어 자 버텨주는데 여기서요 에 좌측도 있어요 아 이거 자 붙였는데요 에 에 인수연님 파티 있구요 베르삭니 시바신님 소나팡님 아 이거는 지금 자 봉잠이 쇼그빵니 파티 다가오고 있죠 여기 에헤 지금 불이 붙었어요 지금 아 이거 지금 자 베르삭님 일단 부활 들어갔구요 아 이쪽은 이시연님 파티 에 에 자 우양님 있고 신화경통님 퍼즈오님 이구요 에헤 여기 아 이돌을 떼지마 아프게 들어갔네 자 중앙쪽도 있고 지금 무기님 자 소나타님하고 에 에 빛건님 파티인데요 야망형님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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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에이 신문감이 좀 쓰니까 뽀뽀님 놀이구요 백팡 호떡님 놀이 있는데 에이 치열한데요 이거는 그래도 이 규모가 작은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양쪽 파티 규모가 이 정도면 다른 인원 없는 서버 에서는 사실 전면전 규모라고 봐야 되는데 시멘트 교우님 파티 루기님 저 있죠 에 선이님 놀이고 자 우츄우츄 다시 왔죠 자 일단 여기요 텔포트 지금 계약봉님 노리고 있는데 에이 이게 지금 아퍼요 아프긴 아프 이제부터 노릴때 역시 에 교우님 이 세말독 파티 교우님 파티를 노리는데 에 서포트 파이어 자 에 병중님 여기 왔죠 이제 존스님 파티까지 다시 와서 아 이제 점사죠 점사 지금 하고 우양님 아 여길 노리는데 일단 텔포 쪽은 지금 지금 자 이 분열이 에 에 일단 어느정도 미룹모양 나오고 지금 전진이예요 무기님 파티 전진이고 뒤쪽에 존스님 파티까지 있죠 에이 파티 아 ㅋ ㅋ ㅋ 자 존스님 파티까지 합류했어요 자 무기네 아 여기 전진인데 늘단뉴눈상태 일마랜드 인수현님 노리고 있고 여기 척사님이죠? 척사님 무기님 노리고 있고 에 역시 척사님 이 파티 무기님 노릴때도 여기 아프게 들어가는거죠 자 부활, 법토는 좀 있고 척사님 이 파티입니다 공상당 시인님 같이 기이더님 노리고 에 일마랜드님도 누웠어요 자 부활수습은 지금 빨리는 안되는데 에 뒤에 저 빅건님 파티 가지고 노리고 있죠 이 훔 있죠 부활 들어갔죠 지금 일마랜드님 에 백팡님 에 용무기단건 백팡님 절투독검이라는 칭호받고 있어요 에 무기님 노리는데 아 이쪽에 지금 에 역시 딱 방금 무기님 노네요 에 공상당 시인님 우유랑 아 이거 지금 자 이 조텔포트 가까이는 지금 에 이불이 지금 많아요 이쪽 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 이 교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에 크롱이님 일단 시바 시인님 에 공상당 시인님 지금 노리고 있어 자자자 이거 지금 에 칼단님 이번에 노리는데요 에 에 에 에 핑퍼님 자 이쪽 파티 노리고 있고 자 텔포트 의자왕님 하고 에이 여기 파콜 자 이게 이게 이제 에 이쪽 버티질 못하면은 텔포까지 밀고 가면 지금 무기님 대공님 노리고요 아 이쪽에 이쪽 아 이쪽에 이쪽 교우님 파티 올라오고 레이팡님 이제 누웠죠 다시 텔포트 이동인데 거의 에 에 레이팡님 무기는 돌이네요 아주 아 아 돌 변신 됐고 자 다시 에 텔포트 오르지 많이 합류했죠 자 음 신달품 괄단님 음 이쪽에 청강구 의원님 아 치열하게 치열해요 에 자 흠 쫀순이 민수연님 위삼님 자 무기는 안잡히고 아 이거는 지금 에 자 이거는 지금 교전장소가 없다면은 지금 밀린건데 에 음 에 에 에 따라가나요 코리이었디 다시 오는데 아 다시와요 이거는 자 셉팟팀 빠지 에 에 셉팟팀 빠지고 있구요 다시 에 그동안 지금 에 여기 지금 빠지는 동안 에 네 감사하고요 에 별단 배틀 연휴 다시 왔죠 백팡이 있고 텔포 그렇죠 다시 왔고요 야마현이 파티 아까 지금 보였는데 아 여기요 조그빵 파이팅은 그래도 보여주는데요 새벽에 에 완전히 혈투에요 이거 지금 이안님거리고 탄작효과 무기는 파티 이동인데 자 여기요 아 치열한데요 진짜 어쌤이고 라오님 노리고 신화열도 좀 많이 누우면서 교전하는거에요 양쪽 다 이불열도 좀 그렇고 자 이동인데 어쌤 들어간거 같죠 자 이동 에 라틴님 노리고 자 별단님 눈상태 에에 무기는 파티인데 전령님 노리고요 에에 무기님도 에 퍼포볼까 이렇게 도도한 궁님하고 지금에 공성단씨 예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장벽님 노리고 에에 이렇게 수숨은 지금에 레이팡님 노리고요 저 일만에 있는 파티 또 움직이네 다시 또 오는거 알죠 이케 와야지 자 이거 뭐 짠 인수준님 파티 다시 봐줘요 파일날 노리고요 아아 이거는 에에 이쪽에 빠지 다시 빠지는데 에에 라틴님 노리고요 시파심도 뒤쪽에, 뒤쪽에 볼까요 여기 신화경송님파티있고 뒤쪽 준비중이고 아 여기 빨단이 샹킹 교우님파티도 있고요 공상사실 조금방 조짱 태원님 피껀님파티 좀 노리고 있고요 죽쌀님 500원인가 아 이건 뭐 진짜 일단 화끈하게 다시 왔죠 다시 다시 왔죠 여기 에이 전령 좀 노리고 있어 아 여기요 자 지금 헤헤헤 이게 어떻게 될지 일말은 사각한 입놀이 아 이거는 뭐 지금 전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죠 에 이거는 신화경통입놀이고요 자 뒤쪽 볼까요 뒤쪽 에 예 님 있고 백팡님 에 샹킹 누웠고 신화경통이 지금 많이 좀 누우면서 교전하고 있어요 2.4 누릴 때는 지금 아프게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 다 아 아 아 아 멀티프로 이라고 하죠 난리 쫄수님 에 이 파티 있고 별다님 누리고 있죠 인수여님 이 파티도 있어요 선인은 놀이고 어 일말의님 못가요 에어쌤 엠성 핌퍼님 놀이고 척살리 누구 놀이나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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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에 Nord명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ost 에 에 Monster 에 어디로 페nt 예 중앙쪽 크루즈텔프쪽인데 여기 지금 무기네 파티 받침적 상태로 일단 아예 언덕쪽으로 진을 쳤는데 크루게님 노리고 아 여기요 일마레님 볼까요 역시 타월 좌측에서 일마레님 파티 야마효연님 노리고 있구요 좌측에서 일마레님 푸하님 노리고 존슨님 예 버프있죠 존슨님 일단 일마레님 초코인님 노리고 아 여긴 또 좀 존슨님 파티는 빠지고 있구요 아래쪽에는 지금 아직 저기 인쇼님 파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혁선님 예 맞아요 인쇼님 파티 아직까지 교전 빠지면서 교전해주고 있고 파콜한 것 같죠 파콜하고 다시 이제 온파티랑 합류해서 교전하는건데 그 형태죠 예 맞아요 지금 그 형태에요 예 여기 예 여기 아 풍리해 백팡이요 아까 인쇼님 파티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텔 테란 교전 합류하는 파티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티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바꿔서 바로 이제 여기 텔포 교전 합류하면서 해주고 지금 이 형태죠 요기 고구려미 icc ste 어떻게 그런 말난지도 혹시 빨단이 노리고 이렇게 흐허허헣 흐허허 자아 빨단이 마이 조그빵 labour 홈란이도 effect 그 앗 아아 썹 우스 하아 컷 하아 우스 쐉 쐉 일단은 거미님 자 치열한 치열한데요 자 빛검님 파티 수미쪽 울탈쪽 이안님 자 이씨님 파티 다가오죠 텔퍼쪽 가까이 로팡님 누리 에이 로팡님 아아 에이 다시 또 한번 누리 자 이씨님 아 거군 여기 있는 볼까요 흥란님 누리구요 아 파그려의 축복인데 노당오는 누리 이 안잎놀이구요 아 공사이신 안촌잎놀이 아 죽게 좀 자 여기 여기 일단은 죽쌀 무기님 놀이네 자 어쌤이예요 보이트 샨날 쾌악뽕님 놀이네 쾌악뽕님 누군사 쾌악뽕님 야막 형님 한번 볼까요 누군가 신화농통님 누리고 있고 아 무기님 놀이네 일말은 어쌤 맞지 어쌤 타겟해지 무기님 에휴 언라인 떴는데 백팡님 일단 누르고 있고 백팡님도 사실 아 누웠어요 아 이게 지금 접사 들어갈 때 진짜 아파요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어씨 딱 해보면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씨피 아 남은 뒤에 빨다니 이쪽이 비껀님 파티인데 아 공상단신이 아 공상단신이 이쪽이면 일단 반도 음 으음 으음 경.. 고 또 버는 자 이쪽 볼까요 이번엔 쫀쏠 야 이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 지금 자 지금 아 진짜 치열한데 지금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양쪽다 아 아 아 댄스였네 핀프였네 자 이 파트죠 자 일단 레이팡님 레이팡님 레이팡님이 아니죠 노리는게 뽀뽀님 자 신화열 지금 이쪽이 아래쪽 많고 자 위쪽 볼까요 자 아래쪽 텔포특도 있겠죠 예 지금까지 본 형태로 봤으면 아 여기요 맞아 존슨님 에피컨님 파티와 뒤에서 지금 동태로 치고 있는건데 또 에 지금은 이게 이 형태는 자 계속 오는 형태에요 어 아 지금 한번 에 자 이 흐름이 이제 한번 끊기나요 아 이거요 자 다른 쪽 볼까요 다른 쪽 다른 쪽 다른 쪽이 만약에 네 조건이 없다면 이거는 좀 아 여기 없는거같은데 아 다시 왔는데 지금 자 아 이거는 어 이거 한수간에 이거는 결판나는게 아닌데요 자 이거 포기하는 쪽이 지능교정 같은데 자 이거 조선의시하고 관계된 형태에요 이거는 아 이 이거는 전력에 의한 교전을 의지에 의한 교전 형태로 좀 바꾸는 그 형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전인데요 지금 아 이거 의지가 꺾이는 쪽이 이건 지능교전이에요 이거는 약간 영향이 있는데 아 지금 왜 이런 형태까지 만들어야 됐나 이불혈은 자 아 약간 의미가 있는 교전인데 이거 포기하는 쪽이 지는거지 이거는 에 여운 아 에 에 이거는 에 묵인 일단 에 에 이거 교전 포기하는 쪽이 지는거라고 보셔야되요 지금 이 이 일단은 계속 연결되는 교전이기 때문에 파콜후에 동탈하면서 다시 오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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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 에 에 이 교전 포기하고 안나오거나 못나오는 쪽이 지는교전이에요 이거는 에 이 결과를 보죠 이거 아 저 잔 이거 뭐지 이거 아 아 아 파일 음 이 이건 지금 나쁜거 아니에요 지금 이브렐 입장에서는 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진짜 에 상대 교전 중 포기해서 에 들 수만 있다면은 이 이게 의미가 큰 교전인데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이것까지 사실 우리는 안 될 생각이 들 정도로 포기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건데 여기 지금 심검놀이 있고 안춥림 에 좋군 딸깍고 또 님은 아니죠 백팡님 노릇 이쪽 이쪽 파코인데요 지금 아래쪽 교전하는 것 같죠 인서닛바툰 계속 교전해주고 있어요 자 교전해주고 있는 상태 파콜 했죠 파콜 뒷쪽에 손님 있고 옥수님 파트 있고 이쪽 이쪽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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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 없죠 아 여기 일단은 아 이거 지금 없어요 없어 아 자 이건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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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지금 에 시나에는 미른모양이에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미른 거죠 아 아 이건 약간 좀 뭐 전면전 한판 크게 좀 미룬 거 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큰 교전인데